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5000만원에서 1억정도는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. 정말 말도 안되는 가격에 거주하고 시차액도 남기고 돈 버는 리모델링에 대해서 반갑습니다.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는 즐거움 배우는 즐거움 샘 프로젝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. 3강 본대는 리모델링 소재로 오늘은 3강을 시작해볼까 합니다. 저희 3강 리모델링 편의 투티님을 소개를 하겠습니다. 어떤 고민이 또 있으셔가지고 어렵게 겨울에 발품 팔아서 집을 구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비용이 넉넉치 않다 보니까 좀 낡기도 하고 제가 뭔가 인테리어를 하거나 고치고 해도 딱히 달라지는 부분은 없고 또 뭔가 크게 하자고 하니까 비용은 너무 많이 드는 것 같고 해서 찾아왔습니다. 정말 우리가 신축이나 새집을 사는 건 너무나 간단한 돈만 있으면 되는데 특히나 돈이 없이 내가 리모델링의 어떤 전문 지식도 없고 싸게 좋게 화려하게 남들이 보기에 멋지게 하려다 보니까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. 그죠? 지금부터 우리 돈 버는 리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. 리모델링 쉽게 할 수 있을까? 자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. 이 년 삼 년 뒤 오 년 뒤에 트렌드까지 읽고 만약에 개인 개발자가 된다고 하면은 아주 시장에서 인기 있는 제품을 상품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핫 트렌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여기 핫 트렌드는 대형 시공 회사 건설 회사 위주의 트렌드를 저희가 이제 모아봤습니다. 요즘에 인기 있는 아파트의 트렌드가 수납 공간 수납 공간을 좀 엑스트라를 둬서 개별 창고 그리고 이제 개별 팬트리 팬트리라고 하는 이제 식품을 보관할 수 있는 하나의 조그만 방. 그런 개별 창고가 이제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층고 실내의 층고를 점점 높이고 있다. 한국인의 신장도 좀 높아졌지만 사람들이 아파트는 너무 이제 좀 답답한 거예요. 뭐 이런 식으로 높은 층고를 모델하우스 같은 데서도 굉장히 이제 반영을 하고 있고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층고 높이는 거를 내가 아파트나 단독주택 같은 데에 활용을 해서 가성비를 올릴 수 있다는 게 뭘까. 실제로 여기는 한 25평형 정도 아파트 방이 하나 둘 셋 거실이 있고 발코니가 있는데요. 발코니와 거실의 면적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죠. 그래서 이제 예전 한 20년 전 아파트들은 대부분 이렇게 우물 천장 약간 촌스럽죠. 그런데 이제 이 집 자체가 층고가 너무 낮다 보니까 아까 핫트랜드였던 그런 대형 건설사의 이슈를 받아들여서 천장을 철거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. 베란다도 이제 철거를 하고요. 기존에 이제 그 주방의 모습이었는데 불이 있고 물이 있고 바로 냉장고가 있었죠. 정말 작업대가 없었구나. 자 그래서 이제 층고를 높여서 이렇게 레일조명 같은 걸로 교체를 했습니다.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설계변경을 할 수가 있다. 한 20cm 이상 올라갔는데 실내에서 느끼는 확장감이 굉장히 더 증폭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실제로 이제 매매로 이 집을 내놓는다고 했을 때 기존의 어떤 시세가보다도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는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. 리모델링을 내가 가성비 있게 구조 변경까지 하게 되면 굉장히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과 다름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. 리모델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사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는 인천입니다. 인천 계양구인데요. 서울하고 굉장히 인접하면서 이 서울에서 승용차로 이렇게 톨게이트로 딱 넘어섰는데 바로 이 아파트가 있었어요. 저희 이제 회원분이 매입을 얼마에 이천십오 년에 9천만 원이었는데 요즘에 이제 이 집의 가격을 알아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올랐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월세도 많이 나오고 실적도 많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내가 살기 좋고 이런 아파트는 없어요.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실거주 그리고 내가 투자용 월세 수익용은 좀 구분해서 관리하셨으면 좋겠어요. 월세가 나오는 데는 내가 싸게 사서 리모델링을 잘해서 꼬박꼬박 나한테 월세 수입을 안겨주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집이 실차액보다는 월세 수익용이니까 내가 저렴하게 9천만 원에 매입한 결과인 거죠. 이런 지역은 모두에게 인기 있는 아이템이다. 월세 받기에 그런 개념을 접근하시면 되는데 집의 상태 좀 보세요. 여러분 아유 그래 그랬지 9천만 원인데 오죽 하겠어. 그러면 이제 깨끗하면 이제 들고 왔겠냐고 그죠 현관이 이 상태고 이거 뭐 또 껍데기 또 벗겨졌어. 진짜 껍데기 벗겼네. 벗기니까 이렇게 이제 시꺼먼 곰팡이가 육안으로 구분할 정도로 이렇게 나왔었어요.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어 저 보기 싫어요 빨리 도배해야 돼 보기 싫어요 저거 빨리 커버해 갖고 뭐 이렇게만 하시거든요. 근데 커버를 하기 전에 그 아이의 병을 먼저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. 이 집은 실제로 이렇게 곰팡이가 많이 진행이 돼서 도배만 해가지고는 또 6개월 지나고 장마철이 되면 또 곰팡이가 이 새 도배지에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.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러분 곰팡이 제거 약 그리고 뭐 결로 누수 방지용 그 기능성 페인트 같은 게 있어요. 그런 걸로 막아주고 그리고 또 뭐 단열 작업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. 여러분들이 이제 리모델링해서 주방은 이것만 아시면 되는데 이런 벽에 붙어 있는 옛날 뭐 시형아파트 중앙아파트 이런 데는 대부분 벽에서 수전이 이렇게 솟아 나와 있어요. 물이 이제 벽에서 나오는 거예요. 그걸 벽수전이라고 하고 작업대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입수전이라는 걸로 바꾸면 되는 이거를 설비하시는 분이 작업을 해 주십니다. 입수전으로 바꾸면 이렇게 아까 벽에 붙어 여기 벽에 붙어 있었어요. 그죠? 벽에 붙어 있던 애를 일로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. 이거를 싱크대 할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기술자가 아니니까 말이라도 싱크대 아저씨에게 어? 벽수전 입수전으로 바꿀 수 있어요? 라는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 내가 설거지하는 위치를 고정적으로 하지 않고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색상이 어때요? 같은 위치에 같은 주방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화사해졌죠. 우리 신혼부가 이렇게 집 보러 와가지고 이 현관에서 딱 보면 일단 입구에서부터 딱 오이에 입입을 결정을 합니다. 이 아파트의 월세를 그럼 제가 기존에 받았던 월세랑 이렇게 꾸며서 받은 월세를 보니까 천에 사십이나 이천에 삼십이나 아니면 천에 사십오나 자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? 팔백만 원 이 아파트 상가에 수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다니시다 보면 여러 가지 견적을 얘기를 할 거예요. 올공사 같은 경우에 보통 천에서 천오백 정도를 아파트 상가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디자이너가 있는 사무실에는 거의 막 이천만 원 이상도 부르고 사실 디자인값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공산 비용이 아니잖아요. 간단한 작업은 또 그 시간 한 시간만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작업자들이 그렇게 하면 자재를 따로 사고 시공자를 이렇게 따로 부르고 하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정말 원가에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리모델링으로 집값을 상승시키는 그런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2014년에 이분이 2억 2천만 원 주고 사셨던 아파트는 리모델링 비용을 거의 뽑아내셨어요. 시세가 4억 한 2천 정도일 때 4억 5천만 원을 했는데 이 집을 접근할 때 어떤 그 세 가지 요건이 있었습니다. 시세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